으 으 으 으 어 걔 4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마라케시라는 도시입니다 에사오이라 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3시간만 딱 타고 온답니다 여기가 보니까 뭐 관광지도 많고 도시치고 좀 큰 도시에요 그 에사오이라 에서 도착하자마자 또 택시비 무슨 백 백 띠를 달래 가지고 세네명 이라 흥정하고 흥정하고 겨우 오심내고 타고 왔는데요 시도 좀 흥정도 빡세고 이게 민트차 세팅 깍 돼있고 아 뭐 안해도 진짜 모르고 쓰러워요 근데 이거 그만 야 주스칸에 모히또가 있습니다 봤나 어 아니 근데 주스칸에 넣는 것 자체가 특이하네 도로코 사람들은 항상 이 흥미리스티를 먹습니다 거기도 안짜 오우 맛있어 오우 모로코 올리브 맛있어요 딱 맥주 안주 와인 안주 딱이다 우리나라는 4배는 짠 것 같아 4,5배는 훨씬 짜지 근데 그거 똑같은데 약간 모로코 김치찌개 된장찌개급입니다 이게 4, 75% 추가 매wny 대학 Silent Retail 흥미리스킹 그렇게 말하고 아 이제 이렇게 오오 오로오오 어 다 튼다 야 슈크랜 오오 슈크랜 아 아 아 뭐 같이 가준다 임말 아이가 뭔가 뭔가 밥 먹고 나면 올거 같다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동쪽 우루가이 마테가 맛이잖아 그 더운 30m에도 보은병 들고 다니면서 계속 채우면서 쇠 빨대 해가지고 메시도 많이 먹고 더운 나라에서도 뜨거운 티가 먹는 나라가 많은 것 같아요 민트잎이 어마어마요 이래요 베벤 마켓을 보러 가고 싶어요 베벤 마켓을 보러 가고 싶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오 근데 딱하니까 표정이 싹 변하시는데 그래? 갑자기 정세 빡 하는데 내가 글쎄 저 오늘만은 마켓을 알 수도 있어요 모로코나 이렇게 타진 그릇의 요리 아까 저희가 먹은 이 그릇도 진짜 많이 팔아요 뭔가 사람 사는 진짜 편집 사는 느낌 빵도 등들이 다 터졌다 와 개싸다 15d람 이런거 퍼백하면 70회요 와 이때 좀 먹어놔야 돼 하나만 이게 서서서 먹어도 됩니다 이 가게 문 앞에 된대요 흥정이 사기도 그렇고 흥정도 그냥 기분 두세 배 부르기 때문에 흥정 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그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역시 이런 야외 테라스 카페도 다 현지 남자들 밖에 없어요 빠디로 Brent 밖에 안 해요 이게 또 나라 올 때마다도 환전 버스도 한두 번 타 봐야 되요 d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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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dah dah 어떡하죠 식사는 막 못 찍겠습니다 예 여성군들이 많다 벨레르 같은 건 없나요? 손흥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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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모로코를 아주 좋은 사람 모든 분들을 모로코를 사랑합니다 이게 뭐야? 첫 번째 바이바이 땡큐요 엘바디크시발나스 공장 뭐 이런 데로 왔습니다 70딜어매네요 마라케시는 입장료가 다 비싸요 꿀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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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선수했어 애들 겨냥 많이 오네 이거 연못에 물이 있던데 지금 다 공사 들어갔나봐요 여보 나이스 오 잘한다이 없어요 물이 없네 anyern 안녕하세요 손 났어 모르코 애기들 손 다 다하고 오네 안녕! 안녕! 브라질! 브라질! 브라질 너무 좋아 모르코 손 나고 있어 그래 함께 가야겠다 여기도 수준의 아이들 여기 약간 아이 친구들 궁전 같아 보입니다 근데 진짜로 옛 궁전 들은 안녕하세요 아까 봤어 아 아까 본 친구들이지? 선생님이 와 아 진짜 오늘 견학하는데 와 일요일인데 견학을 자 여행 좀 볼 모르코에게 다 오늘 다 먹었다 와 아 아 아 아 아 형정 실패해서 그냥 걸어가야겠어 이건 메디나처럼 이렇게 다 그겁니다 기념품 샵들 아 내려야지 와 진짜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제 아리가또 가야겠다 그냥 모르고 동네 싶어 한 30대가 될까 당이 떨어지네 뭔 말인지 알겠다 힘이 없네 그 한국 크롱키 한 세 개를 한 번에 먹은 것 같다 그치? 국계 국계가 어마만해 여기인가? 아 아 큰 시장이 있단 게 여기인가? 무전지 좋아 크네 여기가 그렇게 기가 빨린다는 우와 마라케시는 이렇게 커피숍 커피랑 헤나랑 같이 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테라스 딱 보기 좋게 여기서 커피도 마시면서 헤나도 하고 이런 문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했던 건 짭이 이래요 잉크 이런 것도 짭이고 나트럴도 아니고 네이철도 아니고 한쪽 발에 150씩 300 리몬 슈가 아 아 이거 많이 문질러주구나 이게 뭐 다시 더 잘 스며들게 하는 거 아 우와 아 쫙 쫙 쫙쫙 아 모몬이라고 오게 나왔는데 아 카레 같다 이 페스티벌이라는 건가? 대화가 엄청 강조합니다 대화가 엄청 강한 게 idsxsd 물을 변기로고 대화가 좀 변했어 태수처럼 와 이분도 타를 다 보라색 물이 센은 그런지 워크하고 태 설탕 이것도.. 설탕은 조금 Apr 가아와 ему 이거 완전.. 오.. 괜찮은데 한 이유가 에사오이라만 가기도 하다 마라케시 오니까 진짜 모로코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모로코, 이집트 이런 데 진짜 왜 시청하는지 알겠네 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K23? 폴로로는 따로 사야 돼서 너무 이뻐 모로코.. 아.. 아.. 사진 찍고 싶으셨구나 드라마? 아 K-drama 아 K-drama 맛있다 맛있지? 진짜? 어.. 맛있어 오.. 진짜 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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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오.. 발음이 좋은데 하나.. 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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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가 고양이 키우는데 이거 하나 받았거든요 맛있거든 맛있거든 아.. 말물아 모로코에서는 못 먹는 맛이다 휘뚜뚜 휘뚜뚜